다음은 ANT 스포츠 소식입니다. 리듬체조여정 손현재 선수가 어제 귀국해 이번 주말 펼쳐지는 코리아컵 대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손현재는 17일 코리아컵 미디어데이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손현재는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전하며 코리아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팬들이 리듬체조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리아컵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향한 전초전이 될 전망입니다.